근데 이렇게 세상은 귀엽고 화병 나고 막 이렇게 둥글둥글한 세윤씨를 내가 저를요? 기존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 내가? 얘가 뭐 왔어?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왜? 어 진짜? 저 초반에 수우파1 때 이제 립제이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나서 그 하시고 계신 프로그램에서 예예예 콩립제이라고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? 콩립제이 아직 유행에 편승하려고 나도 일단 장면 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그 예고 편에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좀 안 좋으셨어요 뭔가?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즐거웠는데 딱 그다음에 코미디 빅리그 현장을 가가지고. 아, 맞아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맞아요, 그러면. 가서 그 무대 뒤에서 제가 한 번 뵌 적이 있어요. 그 인사를 했지, 그래서. 홍입재 분장하고 있는 걸? 아니, 그때는 분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 뵈니까 너무 이제 막 너무 점잖으시고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무 일 없던 것처럼. 아, 예고가 너무 일 없던 것처럼.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. 오랜턱 가셨구나.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감독님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이렇게 막 인사 들었는데 아, 네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젠틀맨이시죠. 맞아, 젠틀맨이라서. 근데 너무 저기 왜냐하면 우리 성대 모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그 원조를 만나면. 네. 잠깐 그 죄송한 말 기본적으로 좀 있어. 뭔지 알아요? 어, 왜냐하면 우리는 좀 웃겨야 되니까 좀 과하게 하는 게 생활에 돼 있어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. 근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저질러두고. 아, 그렇죠. 그 립제이 한번 따라할 때 좀 세게 막 춤추고 마지막 표정이 딱 표정이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나는 그때 춤이 아니고 나오면 빵 터졌어. 아, 긴장. 긴장. 긴장 할 때부터. 어, 춤을 하나도 안 췄는데 빵 터졌어. 이제. 콩잎으로 나가니까. 콩잎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. 그리고 뭐 드셨는데? 콩잎이 그냥 끝났어? 뭐, 뭐 드셨는데? 콩잎? 콩잎 먹었겠지 뭐. 근데 말 나온 김에 근데 제가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. 그래. 표정 한번 다 보여줘요. 아. 춤 마무리 딱 된 다음에 이거 있잖아. 아아. 이런 거. 아아. 이런 거. 너무 나만 봤어. 어디 봐야. 너무, 너무 나만 봤어. 제가 이런 거. 아, 이런 표정을 두고 유리멘탈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네. 순해졌다. 순해요. 순해졌어. 일부러 근데 오늘 유리멘탈이니까 조신하게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렇구나. 이거 모니카 씨인데 기존 세라 이렇게 하고. 같은 샵인데. 조금 더 말씀을 그렇게 순하게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